럭키비키 어머나? 럭키비키 무슨 영어예요? 아니 전현병원 럭키비키가 무슨 말이에요? 저 영어 테스트 하는거에요? 저도 가깝습니다. 오 완전 럭키비키 하는데 못 들어보셨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오키도 오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럭키비키라는 것은 사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내 앞길에 비키란 얘기에요 뭐야? 가누박지 말고 비켜?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어떻게 시작되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이 하시는 제주도를 마셔봐가지고 너무 너무 되게 제가 새로 다 나온 밥을 먹기 때문에 역시 럭키비키였습니다. 너무 신난다. 제가 진짜 먹고싶었는데 스페인에서도 맛있는 밥만 먹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일단 저분은 매우 귀엽고 깜찍하고 큐주하고 아름다운데 저분이 일단 누군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준 앵커가 많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귀엽고 예쁘고 여러가지 수식을 다 아는 수식을 다 했어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씨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럭키비키를 설명하려면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물컵에 물 반 정도 남았을 때 물이 반 밖에 안 남았잖아 하기보다는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형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아니고 원형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장원영씨가 예전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해요. 뭘까요? 연습 끝나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봤는데 물통에 물을 다 먹기엔 물이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럭키, 행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비키는 장원영씨의 영어 이름인 빅토리아의 애칭이래요. 그래서 럭키비키잖아 라고 하면서요. 긍정적 사고를 넘은 정말 초긍정적 원형적 사고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한테 일어나는 일을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막 텔레비전을 켜신 분들 뉴스파이터 지금 40분 놓쳤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분이나 남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렇게 써야 럭키비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정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유행어입니다.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혹시 저 표현 들어보시거나 써보셨어요? 럭키비키? MZ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긍정적인 걸 넘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뉴스파이터를 보면서 뉴스도 알게 되고 김명준 앵커 얼굴까지 보면 이건 럭키비키잖아.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럭키비키라고 하는 거는 워낙 장원영 씨의 유행어다 보니까 장원영 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가 최근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장원영 씨의 유행어 럭키비키를 따서 럭키비키 모찌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수능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운을 수험생들에게 주겠다는 의미로 하트 찹쌀떡 4개를 모아서 네비클로우 모양을 만들었는데 워낙 럭키비키라는 말이 장원영 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상도덕에 어긋난 거 아니냐 장원영 씨에게 럭키비키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런 거를 상표에 쓰는 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럭키비키 솔직히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저 럭키비키 오늘 이 아이템 회의할 때 처음 들었어요. 럭키비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유행어든지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 유행어를 상표로 쓴다고 이것도 저기 상도덕이 어긋난 거예요 이거 지금? 아 결국 요즘 얘기하는 윤리경영 법과 달리 윤리경영 이란 측면에서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럭키비키라는 것이 누구를 특별히 하는지 어떤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를 들어서 럭키비키라는 것을 관련되는 장원영 씨의 어떤 소속사에서 상표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상표권 침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표로 먼저 선 등록하면 쓸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품 자체가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파는데 아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유명인의 이름을 동의도 받지 않고 했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ESG 경영 내지 윤리경영의 문제니까 빨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가 가서 손잡고 나름대로의 보상도 해주고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 시중에 인형탈을 파는데 상품 이름을 제가 하는 말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라고 상품명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박성뱅의 사장님 그러면 이게 논란되니까 해당 아이스크림 업체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팔 거야. 너무 잘 팔리니까 계속 팔 거야. 뭐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비판이 큰데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겠죠. 이 업체 측은 기획 과정에서 사전 확인 부분인데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일단 이 상품 판매 중지했습니다. 어차피 한정판이었긴 합니다.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사실 저작권은 다른 지적 재산권과 달리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라 그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렇지만 법적 쟁송 절차에 접어들면 유행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작권은 소설, 시,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 이 정도만 저작권으로 보호해주지 유행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누리꾼들 반응도 양측으로 갈리고 있는데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대기업이 광고비 아끼려다가 욕을 먹냐 당사자한테 말은 하고 써야지 장원영한테 숟가락 얹으려고 하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상표권 등록이 된 단어도 아닌데 문제될 일은 아니다. 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냐 유행어일 뿐인데 쓰면 뭐 어떻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까 장원영 씨 윙크하는 사진 있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하고 윙크하는 게 아닐까 생각돼요. 장원영 씨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 그걸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원영 씨 입장에서는요.